룩 혹시 예술 하시나요? 혹시 오늘 룩 설명 가능하실까요? 어 네네 저는 LH 청년 특화형 임대주택 아츠스테이라고 합니다 오늘 룩이 예사롭지 않으신데 아츠스테이는 예술 청년들을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이라서 오늘 예술적으로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과 산을 담은 저의 패션 포인트고 저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노란색 저지입니다 선글라스는 왜 쓰신 건가요? 제 외모가 너무 눈이 부셔서 아츠스테이 예술 안녕하세요 오늘 룩 설명 가능하실까요? 저는 LH 산모 특화형 임대주택 품안에 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면도제에 트레이닝복을 입음으로써 품안에만의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2분하게 입지 않았어요 혹시 오늘 룩 설명 가능하실까요? 2분하게 입지 않았어요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아 네 저는 발달장애인 청년 특화형 임대주택 다다름 하우스입니다 이 다다름 하우스는 발달장애인 청년들의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각종 베이킹 수업과 요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앞치마와 장갑으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이즈에 대한 정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뭐라구요? 방하십니다 오늘 룩 설명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십니다 저는 어르신 맞춤 특화형 임대주택 해십당이십니다 알트가 왜 그래요 이제 혜심당이기 때문에 모든 어미를 혜심당으로 살려봤습니다 오늘 룩 설명해주세요 혜심당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편안한 룩으로 꾸며봤고 그리고 각종 보호대들로 포인트를 주면서 스포티 앤드 세이프티 룩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특화형 임대주택은 다양한 입주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공간에 각기 특화된 특장점이 존재하는 임대주택의 모습들을 만나보세요